이곳은 영국의 리버풀 비틀즈의 고향이자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오랜 영국의 정통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다 리버풀의 북쪽에 위치한 엘도니안 마을 엘도니안 거리에 살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엘도니안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다 서원 마을과 같이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인 곳이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엘도니안의 한 집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왜 사람들은 5년 이상을 기다려가며 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할까 축구의 도시 리버풀답게 어딜 가나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남의 집 담장을 경계없이 넘나들고 아이들이 뛰어넘을 만큼 담이 났다 낮은 담장 활짝 열린 문 하지만 엘도니안 사람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낮은 담장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까 We have very very low crime rate To my knowledge we haven't had a house being burgled for over ten years We haven't had a house being burgled for over ten years The reason is, because we police ourselves Because we act responsibly as a community should So we don't allow people to come in People are more recognizable from outside of the community And come inside the community And therefore people are more suspicious 평화롭고 고요한 그림 같은 마을 엘도니안 하지만 이 마을에도 위기는 있었다 30년 전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호술, 커뮤니티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이 온몸으로 마을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토니 씨가 있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마을 그리고 사라질 뻔한 마을 엘도니안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힌다 우리와 함께 이곳 사람들에게 엘도니아는 마을의 의미를 넘어 그들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다. 이곳은 마을의 의미를 넘어 그들의 자산이자 자부심이다.